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정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My 10 Favorite Things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손가락에 껴져 있는 반지들인데 호주에 놀러 갔을 때 빈티지 마켓에 그냥 구경하다가 한 15,000원 주고 산 실버 반지. 여기에 되게 크게 원석이 박혀 있습니다. 또 이거 수제로 이렇게 하시는 공방 같은 데서 산 반지들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게 참 귀엽지 않나요? 따란! 근데 사실 이게 My 10 Favorite Things지 막 인마이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나. 정말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하나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동 시간이나 아니면 또 운동할 때 항상 이 헤드셋을 끼고 합니다. 이게 꽤 오래된 제품인데 아직까지도 고장이 하나도 안 나고 잘 쓰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지금 너무 쇼호스트 간나? 지금 가장 좋은 건 휴대성이 아주 좋다는 점. 되게 가볍고 이렇게 딱딱 접히고 탁 들어오고 탁 달고 다니면 정말 그냥 신경 안 쓰고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짜고 너무 귀엽죠?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제 팬분이 이거 뭐라 그러지? 그립톡? 그립톡. 아 그립톡. 그립톡을 이렇게 제작을 해주셔서 주셨는데 너무 아까워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안에 넣어놓고 보관하고만 있어요. 이건 진짜 저의 페이보릿 띵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물건인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서 챙겨왔어요. 매일 매일 빠짐없이 그리고 저의 가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제가 좀 불안해지는 아이템들이에요. 이게 하이드로 H2라는 건데 이게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영양 섭취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해장에 가장 과음을 좀 하셨다 하면 다음날 이걸 한 알을 먹으면 깔끔해지는? 두 번째는 제가 매일매일 먹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드시모네라고 먹고 저의 장 건강이 아주 괜찮아졌습니다. 세 번째 영양제는 대장사랑이라는 아니 근데 이거를 세븐틴 승관님이 하셨더라고 세븐틴 승관님도 이걸 드시나봐요. 이건 대장사랑이라는 영양제인데 이거 정말 정말 좋아요. 저 진짜 이거 완전 강추고 3년 동안 제가 빠짐없이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하루에 두 번을 섭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냥 자기 전에 꼭 이걸 한 포를 먹고 잡니다. 저의 립밤인데요. 이것도 꽤 오래 썼죠. 이 색깔을 가장 좋아해요. 004 좀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편인데 이것만 발라도 조금은 생기가 있어 보이는? 좀 많이 헐었죠? 근데 제가 워낙 카드 게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알고 있지만 촬영하면서 이동 시간이 좀 많이 길었어요. 저희가 게임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공기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원카드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 팬분이 제 생일 기념으로 만들어주신 조명인데 이게 제가 스카랑 저랑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본떠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저희 집 거실에다가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짠! 되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제 친구랑 호주에서 한 달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친구가 제가 딱 집에 가는 그날에 이 포토북을 만들어서 저한테 줬었어요. 진짜 좋아하는 사진인데 선크림을 하나도 안 바르고 타고 다녔던 거예요. 숙소에 돌아왔더니 막 얼굴을 만졌는데 막 따가워. 그래서 왜 따갑지? 급하게 슈퍼 가가지고 오이를 사가지고 막 오이를 막 성둥성둥 잘라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대충 올려놓고 폐기랍시고 했던 추억이 많았던 여행이었어요. 그 다음은 저의 선글라스들인데요. 제 얼굴에 딱 맞는 그 모양에다가 가볍고 정말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정말 제가 잘 잃어버리거든요 물건을? 그래서 약간 페이보릿을 고르기가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제 일기장인데 사실 제가 일기장을 다 갖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만 항상 사요. 매년 똑같이 생긴 걸. 그래서 지금 이게 한 여덟 번째 일기장인데 제가 영어를 지금 되게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2년째 배우고 있는데 영어로 다이어리 쓰는 게 이제 또 저의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영어로 다이어리 쓰는데 이렇게 틀린 건 빨간색 글씨로 이제 많이 고쳐져 있고요. 여러분 8월호 마리클레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의 화보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부러질 수가 있어. 저의 화보도 같이 사랑받으세요. 저의 화보도 같이rios 다이어리 쓰는데 이렇게 토요일 오늘 즐거 schwier기를 바라보는 감사합니다.